저쪽에서 가지마 인마! 친구 같냐? 야, 내 엉덩이가 무슨 졸졸졸 흐르는 신의 물이야 왜 자꾸 엉덩이에 발 담고? 내가? 어! 뭘? 엉덩이 발? 지금? 어! 어쩔! 진짜 그럼 어쩌 이것도 하지 마라 진짜 너 좀, 좀 미친 것 같아 난 오빠랑 커플게임 하려고 이것도 사왔는데 츄러스 실수 내가 미쳤어 나 커플게임 정말 좋아하는데 야, 오케이 좋았어 승희야 다가와 아 따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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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끝났냐? 아직 안 끝났거든 뭐? 하지마 그런거 하지 따잇 아 더러워 죽겠네 따잇 따잇 하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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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나와 하지마 하지마 야 까불지마라 좀 까불지마 와 진짜 너 진짜 야 김재욱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? 야 얘가 오빠 숨 못 쉬겠어 너 좀 쓰기 싫고 잡고 뭐하는 거야 이게 아니야 얘 오해야 오해 야 글쎄 츄러스 먹는다면서 저러고 있다 어? 왜.. приù 네 왜 이거 싶어 왜 너 선생님 오예! 친구가 갔어! 친구가 갔어! 친구가! 친구가! 친구가 갔어! 안 해! 아! 안 받아주냐? 아주 그냥 툭하면 때리네! 툭하면! 내가? 어! 뭘? 방금 이거 안 받아준다고 내가 이쪽 보고 있을 때 뒤에 와가지고 니가 머리 막 지금 막 오빠! 미안해! 응? 아, 이쁜데 씨! 정신 상태가 진짜... 오빠! 화 풀어라! 화 안 났어! 아, 조금만 있을까? 야! 나 뺄코보 이런 거 정말 좋아해! 자주 좀 해주고 그러면 안 될까? 오빠! 우리 이제 영화 보러 가자! 가야지! 근데 무슨 영화 헤매했어? 침팬지 나오는 영화! 호성탈출! 나 안 봐! 아, 진짜 못 맞추겠네! 왜? 나 공포 영화 볼 거야! 공포 영화 싫어! 호성탈출 봐! 싫어! 나 공포 영화 볼 거야! 맨날 네 맘대로 했잖아! 이번에 한 번만 내 맘대로 내 맘대로 좀 해! 좀! 아, 알았어! 그럼 오빠가 좋아하는 훅성탈출 보러 가자! 자! 좋았어! 오! usando! 야 있으니까 야! 시작! 너 뭐하냐! 훅성탈출 봤지! 이제 공포영화 보러 가자! 어, 공포영화! 야, 김승일! 너 아직도 내가 네 남자 친구로 보이니... 오빠... 무섭게 왜 이래? 무서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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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usal! 무서워!!! 야 김재웅!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게? 아 얘가 진짜... 오빠 팔 아파. 이거 좀 놔줘. 그 손 못 놔 너 진짜? 나 가만 있었어! 야 이거 봐 이거 봐. 이거 뭐야 이거 뭐야? 얘가 글쎄 음료수로 나한테 어떻게 한 줄 아냐? 같이 얼음을 샤워하실래요? 엘씨 예뻐요! 엘씨 예뻐요! 엘씨 예뻐요! 무릎부터 말뜩까지 엘씨 예뻐요! 내가 원래 좀 예뻐요! 엘씨 예뻐요!